봉준호 반미주의자가 미국 상을 받고 좋아하다 라는 주제로 말해보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한국영화뿐만 아니라 아시아영화 최초 수상하며 아카데미 역사를 다시 썼다라고 돼서 특필이 되었습니다. 저는 봉준호 감독에게 묻고 싶습니다. 미국가서 상 받고 그렇게 좋아할거면 왜 그동안 반미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 감독처럼 이러한 좌익 성향의 인간들은 조국처럼 정신분열 장애가 있는 듯합니다. 과거 자신의 행동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미국을 비난하고 반미를 외치고 하지만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과거 행적은 침묵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싫어하는 미국가서 뻔뻔하게 상을 받습니다. 이런 짓이 자파들의 민낯이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왜 좌익인지 세 가지 사례 들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봉 감독은 과거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널리 알려줬고 이후 진보신당을 지지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다들 아시다시피 종북정당 통진당 의원이고 대표였던 이정희가 있었던 정당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조국가족 비리단 수호자 유시민, 4천만원 받고 자살한 노회찬, 재벌달 심상정, 공중부양 강기갑 등 미쳐도 제대로 미친 인간들이 있었던 좌익 정당이었습니다. 그곳의 당원이 봉준호 감독이었습니다. 둘째 괴물이라는 반미영화를 만든 장본인이 봉감독입니다. 2006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반미영화라고 단순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미국에 대한 풍자나 정치적인 코멘트가 있다고 본인 입으로 똑똑히 말했습니다. 저의 주장은 미군이 잘못했더라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봉감독은 전형적인 좌익 반미주의자라는 근거가 많기 때문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한미 FTA 거짓 선동에 앞장섰던 자가 봉준호입니다. 봉감독이 2006년 서울시청 앞 광장 단상에서 한미 FTA 반대 결의를 외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광화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FTA는 또 다른 괴물입니다. 완전한 반미 커밍아웃입니다. 이렇게 봉준호 감독은 좌익인사이며 반미주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고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저는 보지 않았지만 매우 좌익적인 영화라고 하니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가서 상을 받을 거 다 받고 반미를 주장하는 봉준호 좌익들은 조국 사태처럼 양심이라는 게 전혀 없는 괴물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나라만아먹는 좌익들이 사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